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세 분께 제닉스 의자를 드립니다. 역시 센스. 된다 마나요. 좋아요. 지금 살아있는 최고 히트 마무리하고 이 플레이를 시청자분들께 바치미 까잇! 벌칙 면제에 가자 이... 와 여긴 뭐 더 빡센거 아니야. 뭐야 여긴 또. 안동. 아... 와... 와 이래서 마지막까지 모른다. 버틴킬. 아 이겼어. 공수고. 끝! 끝! 알았어, 마지막. 오늘 지각했으니까 5라운드까지 갈게요. 오케이, 콜. 자, 이 팀 준비하시게 다시. 마지막 갑니다. 자, 망라운드입니다 이제. 코트도 5초 있다가 출발해버렸는데 바로 출발한다고? 우린 룰이 있거든. 우린 룰이 있어가지고. 와 미친. 데이드? 와, 잘한다. 아, 갑자기 왜 이렇게 잘하냐 애들. 이제. 빡쳤는데 애들. 애들 빡쳤는데 애들아. 아, 위에 막자있다. 망했다 이거. 아, 이겼다. 와, 존나에 힐했다. 빡쳤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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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수고했습니다. 오늘 악착오도 무책했고요. 다들 포기훈들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벌칙은 없습니다 오야 잠깐만 아 지랄 아 그게 막히냐 자 오케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역시 겸손해야 돼 이벤 탈락이야 이벤 탈락이 있어야 했는데 진짜로 와 이벤 탈락이야 나왔을때 호날두는 리버프를 갔어야 했죠 호날두 리버프 갔으면 끝났다 진짜 죽였다 이거 이벤 탈락이 들어있다 도착 이벤 탈락이 들어있다 이는 수고 더 하고싶어? 더하고싶어 기회좀? 아옥스님 제가 이기면 벌칙보세요 그럼 추가 라운드 갑니다 첫판에 끝내준다 첫판에 끝내고 다 멘탈 깨지게 해준다 첫판에 끝났으니까 이해드립니다 아 지랄 아 지랄 다음은 아 지랄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그렇지! 도망갈라! 2발이 끝난다 와.. 무슨.. 안 받았다 이겼따 이겼따 자 닉변 하세요 닉변 하세요 닉변 하세요 닉변 바로 하세요 수고하여 닉변하고 이렇게 당연하죠 근육 써야됩니다 진짜? 오케이 콜 리그 팀명 태칸브이 콜 닉네임은 한달 한달 쓰세요 오케이 콜 띠원 타고 찾아갑니다 가자아아아 저 차판이 끝내면 이겹이 깨진거야 만약에 혀 펑 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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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행몸박쥬 아무것도 못하쥬 아무것도 못하쥬 아무것도 못하쥬 아무것도 못하쥬 킹킹 끝 주형 넹 하핳 밀그 팀명 태꾼브익 니 네임 태 Complifying uber 정말 이richt finishes 일단 추가 간다 어우 세이프다 아프다 3, 2, 3 총 0 헉 세마시가 일해지겠냐? 세마시가 일해지겠냐? 어? 은? 여름? ail 은? 시끄럽 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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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빛나네 좋다 자 다 오시면 함 더 기회 드립니다 태칸 꼬봉 반이 오케이 자 확인 완료